아까 그 진품명품 그 문제랑 되게 유사하네 음주한 사람을 A라고 하래 음주하지 않았다고 측정할 확률을 그래 B, C라고 해놨구나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잘 잡은 것 같아 그리고 음주했다고 측정 잘 해놓은 것 같긴 하네 그러면 실제로 음주한 사람이 6명과 음주하지 않은 사람 4명을 이 음주로 측정한 후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확률을 하나 정도는 잡아놓고 가야 되지 표본을 아예 정해줬어 음주한 사람 PA가 얼마다 10명 중에 6명이니까 0.6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음주하지 않는 사람은 0.4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했을 때 그 사람이 음주했다고 측정될 확률인 P, B를 계산하라는 소리네 음주했다고 측정 맞지 음 P, B는 당연히 A 곱사건 B일 수도 있고 A 여사건 곱사건 B가 될 수도 있는 거네 맞지 PA 곱사건 B를 먼저 빠르게 추려내봐야겠네 먼저 1번식을 정리를 해보면 P, B, C는 아 P 아이고 미안하다 PA 곱사건 B, C는 0.15 PA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P, A, C 곱사건 B는 0.2 PB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먼저 한 개의 식을 보면 여기서 뭔가 정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될 게 PA를 알고 있는데 PA는 어떻게 적을 수 있지 A 곱사건 B 플러스 A 곱사건 B, C라고 정리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0.6 이고 얘는 어차피 9 해야 되기는 해 그리고 얘는 우연치 않게 좀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돼 버렸거든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러면 근데 P, A도 알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계산할 수가 있었네 0.15 곱하기 0.6 이니까 90 이니까 0.9 가 되겠네 그치 아닌가 90 소점 세 개 하나 둘 셋 어이구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얘가 0.09네 그치 그래서 PA 곱사건비는 이왕을 해보면 0.51이 되네 0.51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건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PB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데 PB 하긴 이걸로도 찾을 수 있잖아 우리는 PB로 해야 될까 잠깐만 정리가 잘 안되고 있어 그래 PB로 하자 PB라는 건 또 A이면서 B일 수도 있고 A가 아니면서 B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0.2 PB야 맞지 여기 여기 그 다음 요건 그냥 PB 써놓자 얘가 얼마인지를 방금 구했잖아 뜨끈뜨끈한 거 여깄네 0.51 이런 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일 거야 침착하게 해 이왕해보면 0.8 PB는 0.51이고 이제 좀 계산이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하게 가네 0.8분의 0.51이니까 80분의 51 분수 계산을 요구하게 만들어 버리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이 친구 이 친구는 관계식에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 여기 맞지 그러면 PB를 구해놨기 때문에 80분의 51 요거는 0.2 곱하기 80분의 51 해주자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80분의 51 약분도 안 돼 400분의 51 되네 400분의 51 분수 계산 해버리자 이거는 100분의 51 그러면 400분의 4를 곱해보면 204 400분의 51 400분의 255가 돼서 굳이 약분을 한 번 정도 해주고 80분의 51 이란 정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 전기가 흐를 확률을 계산하래 X에서 Y로 전기가 흐르려면 A 또는 B가 흘러야 되고 맞지 그리고 C나 C나지 C나 D나 E가 흘러야 돼 맞지 A나 B 이 확률을 계산하면 되잖아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가 닫혀야 되고 셋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만 닫혀있으면 그리고 필수로 여기는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맞지 A나 B 적어도 하나 그리고 C, D 중에 적어도 하나 맞네 자 마무리해보자 일단 P, A 합사건 B는 P, A 플러스 P, B 마이너스 P, A 곱사건 B인데 A와 B는 독립이겠지 물론 독립적으로 자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닫혀야 정기통에 곱해야 되지 독립이니까 9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 빼기 9분의 2니까 9분의 7이 되겠네 됐어 그 다음에 P C 합사건 D 합사건 2를 계산하지 좀 복잡할 거야 이거는 3개니까 PC PD P2 빼기 P C 곱사건 D 빼기 P D 곱사건 빼기 P E 곱사건 C 더하기 P P C 곱사건 D 곱사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거 순차적으로 지금 계산 중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니까 얘는 6분의 1이지 그 다음 얘는 D2니까 요건가 보네 18분의 1 그 다음 얘는 2C니까 요거지 요거 12분의 1 더하기 얘는 3개 다 독립이니까 싹 곱해주면 36분의 1이 더해지겠지 그럼 계산 마무리 해줘야 돼 약분 내고 아이고 귀찮지만 36분의 10분의 1이 더해지겠지 12 2 빼기 3 더하기 1 36분의 요렇게 다음 30이고 31 빼기 5네 36분의 26이고 18분의 13이 됐어 힘겹지만 계산해냈거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둘은 독립적이라 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 거 같아 이렇게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야? 9분의 7 곱하기 맞지? 18분의 13 결국은 음 100 얼마냐? 62분의 91 하고 정답이 완성이 될 거 같아 오류 있으면 꼭 말을 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